중소반사기업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국제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신규 민간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에 이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재고 방안과 20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신규 민간위원은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학계보다는 기업인,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이형 장관은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정부 내 중소기업정책 총괄, 조정 컨트롤타워인 만큼 현장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있어 신규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